도장깨기를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대에 이어갑니다. 오디션을 통해서 충원을. 슈팅 차고. 공포의 슈팅 훈련입니다. 이번 도장깨기의 지역은 강원도입니다. 강원도? 강원도입니다. 강원도 도장깨기를 위한 쭉집게 축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실력이야, 이게. 패스한테 집중하세요. 강원도. 그 연수를 두세 가지 연습을 해 보려고 해요. 강원도 도장깨기를 위한 마지막 모의고사입니다. 바로 나오는데요. 이 전술이죠. 이 전술이 열렸습니다. 오늘은 아주 승리가 결실한 시점입니다. 그대로 가나요? 그대로 가나요? 됐어요. 곧 살려냅니다. 김현우, 김현우. 아무리 가나요? 김현우, 김현우.